전립선 비대증 안녕하세요. 비밀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부터는 전립선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립선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전립선은 방광의 밑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자들은 보면 음란하고 학문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보면 회음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회음부하고 방광하고 사이 언저린가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립선은 회복적으로는 사실 회음부 저기 골반에 저기 깊숙한 곳에 파묻혀 있어요. 병원 가시면 전립선 검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학문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만졌잖아요. 그게 몸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좀 만져볼 수 있는 장기라서 그래요. 보통의 크기는 호두 사이즈만 합니다. 촌파를 해서 우리가 무게를 쟀을 때 나오는 크기가 보통 한 20에서 25cc 사이 정도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태가 딱 그냥 도넛 모양이에요. 도넛의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로 요도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도를 싸고 있는 동그란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놈은 원래 뭘 하느냐?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든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좀 안타까운 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립선이 굉장히 뭔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걸로 오해를 받아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소변이 나가기 어려운 거는 부작용이지 이게 전립선의 작용 자체가 원래 소변을 잘 보게 해주는 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립선 위아래에 요도관략근이 붙어있어서 두 개가 붙어있어서 소변이 안세게 도와주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전립선 자체가 그렇게 많은 장기가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립선이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유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 자체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그럼 이놈이 왜 커지냐 하면 고한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기능을 합니다. 고한에서 말 그대로 남성 호르몬과 정자가 계속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세 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남성 호르몬으로 그냥 유지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변환이 된 형태 중에 하나가 DHT라는 게 되고 다른 하나가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이 됩니다. 요중에 DHT라는 애가 전립선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분비가 되게 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보다는 DHT는 사실은 다른 역할은 없고 이거 커지는 거 주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을 뭐하냐 하면 탈모를 유발해요. 그래서 DHT는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쓸모가 없죠. 남자들한테. 고한이 계속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거세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나와서 전립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40대에 40%, 50대에 50%, 60대에 60% 이렇게 해서 쭉쭉쭉 증가해서 8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